왜 저를 선택하셨어요? 아니 어떻게 딱 6명이 와서 섰는데 어떻게 내 맘에 꼽고 싶으네 우리 아들을 사귄 것 같다고 아 그러면 뭐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엄마라고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엄마! 엄마로 가겠습니다 버스 시간 필요해 버스 시간 필요해 몰라 저 물어보고 올게요 10시 26분이네 초천에 언니 여기 김제가 코스모스가 유명한가 봐 코스모스가 나 시골에서 버스를 타려고 여기 서있으면 처음인 것 같아 차 타고 지나가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서있으면 처음인 것 같아요 빨리 타러오세요 시골 고거 때문에 뭐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말 안 듣게 생긴 대로 일 못하고 일 못하고 막 치고서 사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일할 줄 알겠는데 고대 다 다 공부만 하고 다 커뮤니터만 뜯어오는 사람들이 일을 할 줄 알겠는데 내가 봤을 때 태연이 열심히 일하고 준영이도 뭐 그냥 할 것 같은데 이 주노하고 종민이하고 푸콘이가 입으로 일을 안 돼 추워